자, 쌈장이나 이런 거 있네. 이게 뭐야? 선생님, 이거 19년까지인데요? 응? 유통기한이? 그래, 그거 찍어 먹는 거야. 아니, 19년까지라고요. 응? 19년 1월 27일까지야, 유통기한. 지금 2년 넘게 지났는데. 고추장 된장이라 괜찮아. 뭐야? 이거 2005년까지, 2005년. 2005년. 2015년. 이거 2015년. 어? 2017년. 아, 13년. 양주도 안에 이렇게 묵혀서 이렇게. 선생님, 이거 안 돼, 안 돼. 다 버려야 돼, 이거. 다 갖다 버려야 되겠다. 제가 이거 사오긴 했습니다, 선생님. 네. 아, 네. 정확히 잘 사왔네.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, 진짜로. 이거. 어휴, 이거. 이거 제가 이거. 으으으. 으으. 으아. 어휴. 이거 100명으로 불러도 되겠다. 네. 100명으로 불러도 되겠어. 고추장, 쌈장, 된장. 응. 혹시 국도 끓일 수 있으니까. 일단은. 이거 제가 집에서 가져온 거예요. 집에 김치랑 짠아찌 고기랑 먹으면 맛있어가지고 챙겨가지고 네 마누라는 복버튼이 요새 집에서 남자가 살림을 이렇게 잘 골라가지고 중요한 건 이제 이것 좀 넣어놔야 되잖아 아휴 아휴 용돈아 여기다 좀 이끌 아휴 좋네 어휴 오케이 자 여기야 오케이 어휴 뭐 이렇게 딱딱해 어이구야 얼음처럼 굳었네 뭐해 이게 하휴 왜 이런데 2005년 9월 19일 맛소금 어? 2011년 안돼 이거 보고 좀 반성 좀 해 아휴 2005년 3월 이야 이거 타임하우스네 여기 시간이 멈춰있네요 선생님 와 2002년 간장을 발견했어요 선생님 선생님 이거 제가 버려도 되죠? 2002년 뭐 2000년 버려 버려 네 이거 2000년 버리자고 선생님 이거 드시면 큰일 나 이거 이거 야 나 2000년대 그거 처음 보네 아휴 Jaz succeeded 아휴 baba 기 capture ig jm security 사랑